제가 며칠 전에 막힌 귀를 뚫었는데 그걸 보더니 딸아이가 자기도 뚫고 싶다고 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한국에서 뚫었을 때랑은 조금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불면 안돼? 들어가서 무섭다고? 돈 다 냈는데 그럼 엄마 하나 더 뚫어야 되잖아 어? 알았지? 어디다가 엄마 뚫어야 돼? 엄마는 그 위에다가 뚫어야지 아까우니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뚫는 거야 여기서 아니 거기 커피숍이고 거기? 어 여기 코스메틱 거기서? 거 인사이드 할로윈이 한창이네요 아 이거? 아 이거? 아유 기다려봐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일로 와봐 이거? 티타 님이 괜찮아 이거 하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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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해준대 수아야 저거? 아 네 저거? 수아야 이거? 위? 이거야? 아냐아냐 봐봐 기다려 왜? 쟤도 뚫었네 수아야 저거 그거봐 저걸로? 어 이렇게? 예 이 단들은? 이 단들은? 이거? 짠 이 단들은? 이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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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2 5-9 1 2 2 2 2 3 3 2 5-9 1 1 2 1 2 2 4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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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7 8 10 12 12 12 12 12 12 12 13 13 14 15 16 16 15 16 16 16 16 17 18 20 20 12 18 16 18 19 19 20 21 20 20 21 21 21 22 22 22 23 25 25 이제 이제 제 earring을 준비해 주세요 그럼 제가 문의퀴을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문의퀴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쪽으로 그리고 이제 1, 2, 1, 3, 2, 1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earring을 준비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이게 재밌는 시간을 맞이해 자, 그냥 손을 잡고 내가 이제 미리 준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준비를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좋아요. 더 움직여요. 3, 2, 1... 이제 끝났어요! 진짜 scheduled. 저는 너무 씬이라는 거 tren입니다. 한입 그것은 정말 Dynam Cox으로 돌아올 것 같아. 그런 거 innocence deja successful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거 하나요? 네 너무 귀여워 너는 좋아? 그럼 여기가 좀 사기 때문에 사기 때문에 여기가 좀 사기 때문에 사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너의 물건이 바로 맞지 않으세요 네 6-8일 정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침과 밤과 밤을 받으세요 오케이 아버지 너무 예쁘다 하곤하니까 좀 아파 나 좀 기다리면 안 아파 너무 예쁘다 라지 엄마 예쁜 개걸이 사줄게 네 할래 나 지금 네, 두 번째, 두 번째. 아, 지금 세 번째. 오, 8-6 웠이. 8-6 웠이?